네 알고보니 떡잎부터 완판녀라고 쓰여있는데 지금 보이는 수지씨와 구하라씨 지금 온국민에게 사랑받는 연예인이지만요 예전에는 완판을 담당했던 쇼핑몰 피팅모델 경력이 있습니다 말고도 티아라 효민씨나 그리고 또 하연수씨도 그런 경력이 있는데요 예전이 애쩌네요 지금보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게 지금 중학교 때 모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소속사 측에도 러브콜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하연수씨는 좀 이국적인 외모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까지 쇼핑몰 모델 경력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네 쇼핑몰 모델 대비로 가는 필수코스 같은데